교회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효광원 원장 김현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술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불어들이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불어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불어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교회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은 2018년 2월 11일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령을 발표하시고 2019년부터 성령 강림대축일 이후 월요일에 거행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회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을 교령을 통해 발표하신 이유는 바로 그레이소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마리아의 현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레이소인들은 2000년 역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레이소의 제자들과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긴밀한 결합에 대한 신앙 감각을 키워왔습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과 성모 마리아의 유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곁에서 당신 아드님의 유언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를 비롯한 모든 신앙인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나으신 교회의 자유로운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또한 그리소께서는 사랑하시던 제자를 통하여 다른 모든 제자가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머니를 사랑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시여 그들이 자녀다운 사랑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실 때에 이미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여러 교황님께서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모 마리아께서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청원을 중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성모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대신하여 아드님께 간청하시는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모님을 공경하며 어려움에 처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시고 주님께 간청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희생에서 비롯된 교회와 성모님을 친밀한 유대관계 즉, 모자관계로 맺어주셨습니다 모자관계는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강하며 사랑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는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 사랑과 일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복되신 동정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주님과 일치를 이루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효광원 원장 김현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현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효광원 원장 점수tur과 Chelan 난 이후chau 천주교주의 강론 천주교 은 기름 천주교 鍵